오늘은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될 것 같아요. 행운을 빌어주십시오. 갑시다, 출발! 돌고래! 우리가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었어?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었어? 우와!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었어? 웨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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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트! 오메! 걸렸어. 나갔어요, 마이크? 저기도 하고 있고, 여기도 있고, 저기도 있고, 저기도 있고. 여기 엄청나긴 해. 들어갈 수만 있다면. 화이트, 화이트!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! 이거 여기 다 가서 뭐 하냐고... 고맙다! 추가 add인가? 네네네네네. 찍어야죠. 내일은 운 안 따라주면 제가 잡아 끌어 댕겨올 거예요. 그냥. 무조건 찍을 겁니다.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거를 더 친밀하고 가까이 제대로 시청자분들한테도 전달을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내일 최선을 다할 겁니다. 지금 출항한 지 8시간 만에 다시 항구로 돌아가고 있는데요. 아쉽지만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내일 밖에 안 남았어. 점점 시간이 빨리 나는 것 같아. 우리 서로 토닥토닥 해주는 좋은 그림 만들자. 자, 하나, 둘, 셋. 에세이 오늘도 수고했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신주씨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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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내일 있잖아요. 맞아요. 고맙습니다. 우리 고생한 팀원들의 모습입니다. 아, 네. 어이, 드론 청년. 고생했다. 드론 잘 찍었냐? 기대해도 되는 부분? 오~~ 오~~~ 일몰 찍는 팀이랑 잘 봐가지고 일몰 찍는 팀을 나눠야겠다 감독님이랑 일몰 찍으러 갈게요 요트 요트 걸고 저 구름 많으니까 아 여기 레스토랑도 있었네요 예 뭐야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아니 왜 도대체 저희는 이걸 보질 못했죠 우리 지금 여기 온 지 사흘 차인데 레스토랑 있는지 처음 알았어 레스토랑 있는지 처음 알았어 저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출이나 일몰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스틸을 한번 찍어봐 스틸을 찍어봐 카메라 여기가 이체 괜찮은 것 같아 그 구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빨빨리사는 가득을 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딱한데 딱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 약간 단단한 거 되거나 그리고 브이치즈처럼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안 짠 거 브이치즈인데 말랑말랑해서 안 짠 거랑 또 되면 브라타 치즈 브라타 치즈랑 파마산 치즈랑 브이치즈 브리치즈 어 브리 브리 브리치즈 오케이 리바이 두꺼운 걸로 리바이 니가 먹고 싶은 스테이크 아 저 스테이크 잘 먹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참고로 하는 게 더 있습니다 치즈게 먹고 싶어 쭉 가해 쭉 가해 오케이 렛츠 고 장 잘 봐줘 알았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